조금씩 조금씩 이름을 알리며 가요계 공무원 꾸준히 활동 그 가운데 제대로 모터를 달아준 고기 탄생 2012년 드디어 정규 2집 오라버니를 발매하며 트로틱의 여신 하이웨이 킨 행사기의 영의정으로 등극하게 되며 가창력과 미모는 물론이고 여기에 100만불짜리 미소까지 장착 팬들의 마음을 녹여바랴 고속도로의 여왕이자 행사의 여왕 모든 오라버니의 여동생 최근 신곡 사랑탑을 발표한 우리의 그녀 금잔디씨 모셨습니다 고속도로의 기가가 고속도로의 여왕은 언니가 너무 예뻐요 갑자기 고속도로의 주인공 고속도로의 여왕은 어떻게 하면 할머니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야 지금 인터넷에서는 아 그래요 자 요쪽에 요쪽 카메라죠? 비추고 계십니다 요쪽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시부터 5화 청취자 여러분들께 잔디잔디 금잔디 우유 빛깔 금잔디 오늘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조지훈씨의 매력에 푹 빠져서 벌써 초반부터 금잔디 굉장히 흥분의 도가니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한 시간 동안 정말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만들어볼테니까 오늘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